한국국토정보공사 폼페어 장관 일정이 24시간 남짓이었다는 점에서 치열한 협상을 벌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회담의 틀도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문이 무산됐죠.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베테랑 방문 역시 물 건너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먼저 도착한 김정은 위원장이 베테랑과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보이고 회담 전날 26일에는 트럼프 대통령 역시 전용기에서 내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최근인데 워싱턴에는 우리 주미한국 대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고 평양에 들어갔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이었는데 진통이 컸던 만큼 구체적인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 이런 희망을 피력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이 하겠다는 게 이런 거죠. 연변 핵시설 폐기 그리고 풍계리, 동창리 검증. 그에 대한 상응 조치로 이런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고요. 미국 역시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에 반해서 농축 우라늄 폐기, 그 다음에 RCBM 폐기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같은 내용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좀 새롭게 들려오는 내용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RCBM 폐기와 관련돼서 오늘 새로운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백악관을 찾은 김영철에게 RCBM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미사일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장거리뿐만 아니라 중거리, 단거리 다 없애라. 그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요. 협상이라는 건 주고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미사일 폐기를 조건으로 만약에 어떤 약하게나마 제재만화를 요구했을지 그 여부가 지금 현재 협상의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리포트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우리 정부는 북한이 계속 강하게 희망했던 그 6.25전쟁 종전선언에 관심을 많이 들여왔는데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 맞는 거죠? 네, 진행은 하고 있지만 남북, 미중 4개국 정상이 모여서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명식을 하는 것은 무산됐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하지만요, 다른 형태의 종전선언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게 청와대 시각인데 4자가 아닌 미국과 북한 양자가 공동 선언하는 방식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9월에요. 작년 9월이죠. 평양에 갔을 때 군사합의서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남북은 실질적인 종전선언을 이미 했기 때문에 굳이 남한이 가서 사인할 필요가 없다 이게 하나의 논거고요. 또 하나는 중국은 북한에 군대를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굳이 이번에는 사인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그리고 북한이 선언을 하면 그걸로 되겠다. 이게 현재의 청와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종전선언을 하는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사하고 싶은 의사는 작년 싱가포르에서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랬는데 일단 성사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신다는 얘기네요. 일단 27일, 8일 앞두고 저희 한 사흘 전쯤으로 의상했는데 김정은이 베트남에 갑니다. 할아버지 김일성도 똑같이 갔더군요. 네, 자세히 알고 보면 북한과 베트남은 굉장히 오래된 사회주의 혁명의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베트남 전쟁 당시 우리는 참전했지만 전쟁 물자를 지원했던 그런 경험이 있죠. 저기 보여지는 게 지금 호치민과 김일성이 산책을 다닌 그런 모습입니다. 김일성은 1958년 그리고 1964년 두 차례 베트남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이한 건요. 당시에 비행기를 두 번 다 비행기를 타고 특별 항공편으로 방문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을 방문하면 북한 지도자로서는 55년 만에 다시 한 번 베트남 땅을 밟게 되는 셈입니다. 그렇죠. 아버지 김정일만 비행기 기피 측 때문에 열차를 이용했지 할아버지는 늘 비행기를 탔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보도 오후에 하태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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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